물또기 섬세폼 준비 시작 initial 생각 **** 확실히 팜심이 좋 recher yea 역전할 수 있나 요건 따는자 되는데 근처 Vic 내가 이겼어 밥도 못 먹어 추워? 추워? 많이 추워? 맛있어요? 소가 심심할 때 놀아주시고 저희에게 기도해주세요 그니까 나는 좀 커서 할머니인지 알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엄마인지 알지 불쌍하게 큰 거지 물에 벽지를 뜯어서 흙이 나와요 말도 못해 추워요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자는데도 얼굴이 다 얼고 질타는 화장실이 제일 힘들어 지금 복권치고 저렇게 살아니까 할머니 할머니가 없으면 난 누구하고 살까 할머니는 네 장계 들을 때까지 살 수 있어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가슴이 물클해져 아주 너무 웃음 자고 싶은데 빨리 나, 빨리 나, 빨리 나 할머니가 뭐 다 부셔서 아프셔서 아프셔서 자고 싶어 이거 다이아몬드고 이거 금발지 이거 할머니 전보다 좋아하는 거야 사랑해요 할머니 아버지랑 따뜻한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.